예라이 2장 왔어요 딴 것 같은데? 그렇지 반갑습니다 테스트온입니다 오늘도 올드메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올라갔었던 AP 말파이트처럼 극딜 메타를 좀 하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? 오늘 그래서 AP 시바나를 준비했습니다 시바나는 E 스킬이 굉장히 강합니다 광역으로 들어가는데 AP 기수가 90%나 되구요 풀타임도 굉장히 나중에 짧아지고 깡딜 자체도 굉장히 높구요 사실 AP 계수보다도 이 깡딜이 높아서 AP 시바나가 센거거든요 보시면은 데미지가 레벨이 만렙기준 540인데 레벨이 오를수록 더 오르거든요 굉장히 높은겁니다 예예예예예 아니 빠삐루 이걸 저버리네 오늘도 평화로운 롤입니다 예 이거는 녹턴이 미들로 올거 같죠 갑니다 뛰어요 형형형형형형 살면 돼 살면 돼 오케이 좋아 좋아 해봐 해봐 어 진짜 이게? 어 땄다 안돼 공포라니 사소해 사소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정신공격에 좋아가지고 오겠는데? 어? 야야 각 줘봐 각 줘봐 각 줘봐 끌려봐 끌려봐 연기해봐 메소드 아휴 아휴 끌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땡긴 쓰레쉬가 지리긴 하는데 그렇지 나이스 흥양 어 뭐야 미드가 아하 됐어 때렸으면 됐어 오케이 미니언 두개 먹었으면 또 됐어 어 좋았어 물음표가 극찬이거든요 느낌표는 진짜 기분 좋다 죽을만큼 좋다는 뜻이거든요 친대래네 간다 딱 6됐다 지금 지금이 제일 센 타이밍 지금이 제가 딱 용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아 온다 왔어요 아 아 아 이걸 놓치네 크아 잠깐만 잠깐만 2쿨 돌면 잡아 이거 2쿨 돌면 잡아 2쿨 돌면 잡아 야 가자 가자 캣틀 따야된다 이리와 캣틀아 어 이제 복수해줄게 자 탑까지 갑니다 바로 이렐리아까지 형 뽀삐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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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 봐라 맵 봐라 와야되는데 이거 아 안오네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근데 여기서 제가 녹턴을 딴다면 녹턴 따면 이게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딱 센 타이밍이에요 왜냐 내주가 나와버렸거든 녹턴 아마 궁쓰겠지 지금 불 꺼지면 녹턴이 쓰는거에요 아니 녹턴이 쓰는건 당연한거고 녹턴이 직스한테 쓰는겁니다 나 안쓰네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지금 전력먹어야 됩니다 어 아래 아래쓴거다 이거 이러면 아래쓴거야 에 미드에 미드 맞네 하이씨 미드 맞잖아 에라이 그냥 아 못이길것같은데 못이겼네 오케 근데 나 죽어써 캣틀은 너무 세거든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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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양양 됐다 뽀삐형 시야전 밝혀봐 오 여기까졌네 부랴스 형 이제 알아서 해 뭐야 이렐리한테 쫓기고 있어 형? 형도 잡혀온 거야? 어라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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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왜 앞으로 가걸 뭐해 그럴 수 있다 바로 다음 템 다음 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콜사인 안 맞아 우리 콜사인 맞았으면 지금 디코 하고 있는 거죠 디콜 안 하고 있어서 모르는 거야 서로 마음 아니 여러분들 하물며 연인 사이도 서로 마음 모르고 10년 산 부부도 서로 마음 모를 때가 있을 텐데 방금 처음 본 우리 팀이 서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가보자고 테스트온의 연인 론이었습니다 별의 별 론이 다 나오죠 하다 하다 햇살론 나올 것 같아요 네 또 죽었어? 아 근데 직수 형은 좀 많이 죽는다 근데 이건 좀 선 넘었죠 잘 가 이건 선 넘었지 캐트리 형 아까부터 좀 그래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막지 이 한 번 불살라야 되나 내가 잘 크진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한 몸에 들어가면 죽거든요 와우 와우 나 세긴 하다 오케이 좋아서 한 번 몰아냈어요 쥐바다는 궁극기에 쿨타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그냥 분노 100만 채우면 되는데 뭐야 써렌이야? 아 뭐야 이걸 왜 써렌 쳐? 포부스 선정 가장 맥 빠지는 써렌 바로 다음판 가겠습니다 샤코라 샤코는 인베가 맞긴 한데 인베가서 박스를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우리 팀에게 그런 건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제가 빠른 대전이 된 뒤로 이제는 그 픽창이 없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애들이 채팅을 서로 안 치는 걸 알아냈습니다 유저들끼리 소통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픽창에서 서로 약간 그 뭐랄까 서로의 그 탐색전이랄까 성향을 파악하고 이 친구가 요런 채팅을 치고 얘는 좀 이상한 애고 이런 채팅치면서 막 이랬단 말이야 어? 어?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어?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아 서포트인데 내 거 뺏으러 온 건가? 아 그냥 이렇게 가네요 템이 독특해서 그렇지 이게 빠른 대전의 패이죠 스펠 제가 봤을 때 그냥 막 정해진 것 같은데요 또 버그가 있어 빠른 대전이 이게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번 기회에 현생으로 돌아간다 깔끔하게 롤 접을 수 있겠다 이런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보는 게임으로는 계속 해주세요 하하하하하하 계속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는 롤을 접은 분들이 많을걸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도 롤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제 실력 방송 보거나 좀 고티어 랭겜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냥 롤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접었어도 그냥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친구야 그거 맞으면 죽었냐? 샤코 온다 오? 이익 아우시 아우 아우시 됐어 야 따라가 어? 뭐야 오 죽는 길을 택했구나 너 만화 없잖아 오 나는 스킬이 없고 어차피 못단다 야 가는 길에 체력이나 달아라 응 나도 집 갈 거야 너도 집 갈 거지? 나도 집 간다 응 안가 가는 척 하면서 안가 정글 먹어야 돼 바빠 됐고 니가 맞아 그렇지 아 죽 쓰면 좀 위험한데? 나이스 싱글스 나이스 자 가는 거야 오케이 풀 썼다 브레스 그렇지 뭐야 뭐야 이거 내가 아 개짤비다 아 개짤비다 진짜 너무 아쉽다 짧아서 못 채 짧아서 슬퍼 부서지게 둘 순 없지 아우 까비 야 야 막타도 못 먹었다 진짜 개소럽네 진짜 눈물난다 아 체력 20이었나? 아 잠깐만 탑락하는 데 요네가 어떻게 솔퀴드 뉴메타 야무지게 닦았나 보다 갈게 갈게 어 그래 둘다 잡으면 되지 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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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이 있어요 자 분노스택 다 쌓았죠 쥐바나는 분노로 궁을 쓴다 다 묻혔어 얘들아 해줬잖아 지금 어? 해줬잖아 잡았다 하나 둘 셋 그렇지 살려 와 락한 몬딜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 아 어떻게든 멱살책 가겠습니다 내가 뭐 멱살 캐리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 해야지 저건 부서진거고 우린 이후 상황을 본다 얘네가 뇌절에서 더 들어온다 그럼 킬 따는거야 하나 땄어 오케이 이거지 좋아 딱 이거 노렸어 겁나 세잖아 어 형이야 한번 갈까 또가 땄죠 너도 땄죠 베이그 잡아 야 자 어 이게 접니다 나이스 칭커스 에 바로는 못먹겠네요 네 역시 얘들아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또다 꼽다 잡아 그렇지 다 해주잖아 여기 형이야 형이야 미드 열어버리잖아 그냥 어? 미니언 때문에 움직이다가 에잇 어 안닿네 오케이 됐어 살아만 가면 돼 와 천바퀴네 탑 락하는게 요네가 털링권에 대하여 그게 진짜 마법의 진리 우리팀 야수 우리팀 요네는 셀지 않습니다 상대의 샤코는 개잘합니다 궁룰이거든요 얘들아 궁 조만간 생기거든 오 나이스 요네 근데 피한건 잘했다고 좋았다 뭐라고 하나 따고 갈까 아닌데 지금 안좋은데 아우 도망쳐 네 저지불가라 어차피 도망칠 수 있고 위에서 공성 나이스 야 그 딴딴한 라칸에게 딜이 이렇게 막힌다 딴거 같은데? 그렇지 체력이 60% 이상 있었는데 한방에 갔어 이게 나니까 그렇지 너가 따줘야지 블랑아 블랑이 형 해줘야돼 형 안됨 말고요 블랑이 형 좀 팔로잉 해줘야될 것 같아요 봐봐 있잖아 쟤는 아마 백돌을 계속 할거야 꿍꿍이가 보이잖아 뒤돌아 지금이야 근데 형 잠깐만 체력이 왜그래? 잡긴 잡았어 못잡을 수가 없지 강타요 백업 백업입니다 자 궁 조만간 생겨요 궁까지 기다려 궁이 훨씬 세거든 아 잡히긴 했네 모습을 보이면 안됐는데 뭐 모르거나 어쩔건데 올거야? 올거냐고 네? 뭐 어쩔거야 자 죽었잖아 그렇지 이거 쥐 귀모 쥐 타만 막아라 징크스 형 제발 우리 드디어 천용 사용은 안주네요 그래도 역시 AP시바나 이마식이네 딜이 넘사야 그불까지 나왔고요 존야는 하나 가야될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유메타니까 주문력 맥스 갑니다 바론인데 이거 야 샷코는 그냥 버린다는 카드야 어서와 야 저거 왜이렇게 빨라 저 람머스야 뭐야 왜저래 아니 불랑이형? 어? 어? 뭐야 앞에거야 이제는 야 이제 나 진짜 헷갈려 버려 어 죽어라 니 자식아 와 1000원이요 안돼 흐흐흐흐흐흐 정말 슬프죠? 아... 고독하다 써다 써 주문력 500 600이네요? 자 마지막 간타입니다 죽이든 밥이든 해야되는데 이가야 넌 이거 한대 맞아라 자 이제 풀템완성 벤시 울리면서 주문력 800 빌량 모으겠습니다 네 솔직히 열심히 했네요 샤코보다 많이 넣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